미라이는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공터 라이브 시어터 옆에 있는 텅 빈 공터에서 라이브를 하자는 미라이 라이브와 함께 아직 만나보지 못한 모두와 만나 친해지고 싶다는 미라이의 생각을 단체 메일로 발송하며 사건은 시작됩니다. 도대체 그 공터 라이브가 뭔지 물어보는 푸르서 말 그대로 공터에서 모두와 함께 라이브를 하는 것 하지만 아직 생각만 있을 뿐 불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물어보려고 할 때 등장한 악한 해짱 정신없이 사람 혼속 빼고 공터 라이브 재밌겠다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퇴장하지만 이 퇴장이 엄청난 일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멤버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푸르서 츠바사랑 스즈카 역시 하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갑작스럽게 일은 진행이 되며 미라이 넬을 시작으로 공터 라이브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시어터 전원에게 퍼져나갑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멤버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유리콘의 눈은 플랜이 없는 미라이 넬을 위한 구상을 어른조는 섹시... 아니 사무 업무를 로코의 아트는 공터 라이브의 장식품으로 다만 푸르서의 소통의 부재와 한 소녀의 잘못된 이야기 전달 때문에 공터 라이브는 평범한 라이브에서 점점 즐거운 잔치 더 나아가 그냥 뭐든 해도 되는 축제로 번져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는데 동전 아카네짱은 일이 점점 커져서 심각성을 파악하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입을 닫습니다. 모두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을 구상하는 것, 꿈꾸고 있는 것이 있지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어려웠습니다. 구상을 하니 하나부터 여기까지 쉽게 해결되는 안건은 없었고 아직 경험이 부족했기에 불안감은 컸으며 공터의 대여에 올스타 라이브에 맞춘 백댄서 멤버들의 스케줄 그 외에 라이브에 필요한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힘든 상황 현실적인 면에 부딪히면서도 점점 일은 커져만 갑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공터에서 무대를 만드는 3대장 플라스틱 박스로 엉성하게 만든 가니 무대 위에서 이제 무엇을 부르고 해야 할지 생각할 때 내리는 소나기 새 사람은 일단 시어토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입구 앞에 도달하자 비바람 때문에 한참 위기에 처한 로코 미사키는 그런 로코를 구하기 위해 푸르소를 불러오지만 이미 늦은 듯 아트는 무너지며 로코가 사다리에서 떨어집니다. 다행히 때마저 도착한 푸르소 덕분에 큰 부상 없이 마무리되지만 이미 너무나도 커져버린 현 상황, 정리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멤버 전원을 소집한 푸르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무대 객석에 모인 멤버들과 화상 채팅으로 대면하는 백댄서조 푸르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라이브라고 했지만 이미 시어터 내에서는 축제로 퍼진 상태 소문을 부풀린 요주인물은 일단 입을 닫기로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사태는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았고 통보하지 않은 푸르소 본인한테 잘못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사과를 합니다. 공터 라이브는 일단 허가가 아닌 검토 상황, 진행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터를 빌릴 수 있는 날은 2주 후에 일요일 단 하루 그날은 올스타 투어를 위해 백댄서조가 지방에 가있는 상태라 일부 멤버는 불참 그 외에 라이브를 위한 레슨과 스테이지의 구상 그날 맞춰 입을 의상 그리고 라이브에서 제일 중요한 관객 아무리 라이브를 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죠. 막 데뷔한 상태라면 공식 홈페이지나 SNS로 홍보를 하면 되지만 아직 시어터 존은 정식 데뷔를 거치지 않아 인지도도 없고 공험도 SNS도 없는 상황 거기다 멤버들은 아직 연습생 단계 실제 무대에서 하는 것에 아직 불안감도 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서로의 울분 일단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떨어져서 쉬기로 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미라이 이번 사태로 즐겨버린 모모코 그럼 모모코를 바라보는 타나카 코토와 언니로서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코토와 대신 앞으로 나온 마카베 미즈키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어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모모코의 마음을 푼 미즈키 미즈키가 하는 행동처럼 일단 해봐야 전해지는 것도 있는 법 그럼 미즈키와 모모코 옆에 다가와서 같이 라이브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 마츠리의 말처럼 당장은 힘들어도 모두랑 함께 해본다면 분명 즐거울 거라며 조금은 틀어진 마음이 점점 고쳐져갈 때 시어터 전체에 울려 퍼지는 미라이의 목소리 백스테이지에 있는 미라이를 찾아간 포드서 미라이가 왜 이런 기획을 생각했는지 아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미라이가 공터 라이브를 기획했던 이유는 전날 유리코네랑 본 옥상의 모습을 보고 스테이지에서 보는 객석을 겹쳐본 미라이 그때의 장면처럼 아이돌로서 선 무대 위에서의 강경을 생각하면 두근거렸으며 동시에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시즈카를 만나고 츠바사를 만나며 시어터의 모두를 만나고 그 모두가 각자의 꿈을 가지고 포드서를 만나며 꿈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두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생각도 없이 말을 해버려 이를 망치고 모두의 마음을 깨뜨려서 미라이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드서는 미라이의 말에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 순서가 있고 절차가 복잡하며 모두들 같은 마음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미라이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두근거렸다는 포드서 일이 어려워도 어떻게든 하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프가 해주었던 말 넌 혼자 달려나간 게 아니야 이 아이들이랑 같이 나아가며 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의 뜻 이제는 더욱더 그 비전이 보이고 자신이 가장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미라이의 마음에 보답하고 모두와 함께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이 일을 해보는 것 지금 그가 모두를 위해 같이 나아가고 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온 미사키 이 두 사람의 말은 시어터 전체의 방송이 되고 있었는데 누가 마이크를 켰을까요? 모두가 모인 자리로 다시 나온 네 사람 그들 앞에 모인 멤버들은 아까랑 다르게 흑심과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프로듀서는 다시 한번 밀리언스타즈와 함께 시어터 기획재 1탄을 해보자 제안합니다. 아까랑 다르게 모두 한마음으로 모여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해보자고 합니다. 라이브로서 아니 시어터 멤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축제를 흩어졌던 모두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며 더욱 동독해진 그들을 유대해 미라이가 아니 모두가 하고 싶은 라이브를 위한 한발자국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시어터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의 시작 이번 사원은 꿈과 현실을 경계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옥상에서 보는 콘코리트 스페의 빛을 스테이지 위에서 보는 객석이 빛나는 물결과 겹쳐본 미라이 그리고 그 마음은 미라이만이 아닌 모두가 품고 있는 꿈이자 목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닌 마중을 간다. 다같이 이뤄보자는 멋진 포부에서 시작된 공터 라이브였지만 실상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니었죠. 아무리 시어터 옆이라 해도 구청이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면 대여를 해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발판에서 할 수 없으니 무대도 설치하고 그 외에 라이브에 필요한 기자재와 장비가 필수 또한 무대에서 부를 곡에 대한 연습과 스테이지 의상과 멤버들의 스케줄까지 거기다 당일 가장 중요한 것은 강계 라이브를 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깡이죠. 홍보를 하면 그만이지만 시어터는 아직 오픈도 하지 않았기에 데뷔는 당연하지 않은 상황 경험은 해봐야 빽댄서 그 외 지역 리포터나 엑스트라 오디션 같이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경험과 노어의 축적에만 비중을 두고 있었으니 인지도는 제로 홍보를 할 여건도 안되는데 실제 무대 경험 자체도 없고 관련 레슨이나 교육도 받지 않았기에 불안감이 컸던 만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거기다 여유 시간도 단 2주 많은 문제가 겹쳐서 불가능에 가까웠죠. 미라이의 말에 동조하는 멤버들은 다 같이 하면 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면을 보이는 반면 현실적인 멤버들 특히 이번 편에서는 모모코가 그 역할을 대변해주는 역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단계에서 어중간하게 일을 진행했다 실패하거나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소용도 없고 시간만 낭비 불확실한 목표에 집중하기 전에 차라리 두 달 뒤에 시어터 개막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있고 아직 경험이 없으니 더욱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며 실전의 부족함을 말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모모코의 말 속에는 모두가 똑같이 그런 강경이 목표가 아니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미라이가 생각하는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 각자의 목표랑 이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날카로운 말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모인지 반년밖에 안 된 만큼 아직 서로 서먹한 멤버들도 있고 서로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이번 일로 인해 서로의 약한 유대마저 무너지며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성적인 멤버들은 그런 불화를 잠시켜주는 데 열심히 했으며 동시에 시어터 방송으로 퍼져나간 미라의 마음과 프루서의 마음이 약하지만 그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었고 역경이 있어도 모두가 힘을 합치면 분명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덕분에 반대하는 멤버들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방도를 생각하며 점점 이를 계획하는 모습은 자리성을 가지고 직접 할 수 있게 풀어준다는 사장님의 방침이 빛을 보이며 동시에 그녀들이 직접 무언가를 한다는 도정정신과 행동력을 불태주었기에 기승전기를 잘 보여주는 사화였습니다. 특히 프루서가 치프가 해준 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진정으로 비전이 보이며 그가 지금 그녀들이랑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편이기도 해서 모두의 성장과 마음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멋진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소통의 부재와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가 점점 부풀어 오르다 보니 생긴 문제였지만요. 이번 편은 시어터의 장대한 기획의 시작을 알리는 한편 그녀들의 처지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캐릭터 오모코에게 어느 정도 비중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애니에서는 안 나왔지만 오모코의 설정은 전직 아역배우 어찌 보면 올스타 다음으로 경력이 있는 선배 오모코는 업계에서 활동을 하며 어린 나이에 쓴맛담맛아본 선배로 오종의 이유를 그만두었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해 아이돌을 하게 되었죠. 아이돌의 이유도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시작한 것이지만 데뷔는 한참 멀었고 별의별 잡일을만 하니 불만이 쌓여갈 때 갑자기 말도 안되는 기획으로 물을 흐리고 프로듀서의 자각이 없는 행동들을 보이니 경험자의 모모코 입장에서 폭발할 만하죠. 말도 안되는 일을 갑자기 계획도 없이 진행을 하다 문제라도 생기는 날에는 그 뒷수습을 누가 해야 할지 잘 알고 더 나아가 그걸로 인해 두 달 뒤에 데뷔가 무산될 수도 있던 만큼 그녀의 발언은 현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모코의 행동은 스토리를 아시며 이런 행동을 보였던 것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길어지는 관계로 모모코 소개편을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모두의 마음과 미라의 진실된 마음을 듣고 어느정도 유해진 모모코 조금은 서로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편은 사건 사고 속에 드디어 시어터 멤버 37명이 등장한 여사석인 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멤버는 현장이 없었지만 그래도 모두가 한자리에서 대면하는 이야기였죠. 동시에 짧은 장면과 대사 행동들은 각 캐릭터들의 개성과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 대사들은 각 캐릭터의 개성을 설명하면서도 등장을 하게 해주는 행간들이었기에 그녀들을 몰라도 어느정도 유출을 하시면 아 이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는 분들은 아 맞다 에 이랬지 그래 이거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모두가 이야기할 때 나온 세븐 카운트 이 노래에 담겨진 의미는 아직 아이돌이 아니었던 그녀들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4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점 다음 5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